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우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298일째 되는 10월 25일인 것 같습니다 아침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해가 15분 정도 있으면 저 동편 하늘에서 지금 아마 떠오르게 될 거에요 떠오르기 전에 이렇게 여면 아주 불그스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아주 예쁜 네 가을 하늘이 지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봉투기 전에 저기 교회 하나 예배당에 교회 불이 이렇게 지금 하나 켜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회 불이 하나 켜져 있죠 아 반개가 자극히 내리고 하늘은 은근히 은은하게 물들어 있고 아 멋집니다 이런 장면 아주 저는 마음이 상당히 와 닿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특기 전에 동특기 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은은하죠 이준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. 금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을 날씨. 단풍 구경 하시도록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핸드폰이 꾸지나 초점도 안 맞네. 24년도 제298일째 동특위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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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폰이 초점을 잘 못 맞히네요. 쨍하게 맞춰줘야 되는